한 사람이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.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? 때마침 보드를 타면서 이곳을 지나가던 준호는 며칠 전 나눈 대화가 생각났나 봐요.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도우면 돼? 돕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져주는 거야.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. 나밖에 모르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 일단 처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봐봐. 잘 할 수 있지? 자,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겨볼까? 안녕하세요.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제가 호텔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. 준호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. 이 길로 쭉 가다가 왼쪽을 보면 거기에 호텔이 있어요. 진짜 고맙습니다. 하마터면 여기까지 와서 밖에서 달달 떨 뻔했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당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. 나는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나요? 네, 해요. 날씨였습니다. 잘θū던가 smells분명이